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컴퓨팅 연구실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양현정입니다. 스마트 컴퓨팅 연구실에서는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숨겨진 지식을 탐색해내므로써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행 연구로는 영상 처리, 텍스트 마이닝, 신호 데이터 분석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비디오 감정인식, 의료 데이터 분석, SNS 데이터 분석입니다. 비디오 감정인식에서는 한국인 비디오를 7개의 감정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에는 여러가지 특징을 추출하여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에서는 알차이머 질병 단계 예측, 폐암 환자 및 림프종 환자 생존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SNS 데이터 분석에서는 여행자 후기에 기반한 관광지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완료된 프로젝트로는 스마트폰에서 악보 인식, 와인 라벨 인식, 간판 인식 등과 농산물 가격 예측, 간질 의료 데이터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멀티모달 데이터 사이에 상관관계를 발견하거나 패턴을 인식하여 예측과 분석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며, 최신 사양의 실험 장비 및 해외 학술 내외 참가를 지원합니다. 현재 연구실에는 호닥 1명, 박사 1명, 석사 7명, 학석사 1명의 풀타임 10명과 파트타임 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매주 미팅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워크샵 및 MT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서 협력 연구를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졸업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IT 관련 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스마트 컴퓨팅 기술로 여러분의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꿈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